그 다음에 한번 75번, 75번도 분사무소 설치인데 한번 오른거, 하여튼 분사무소에 꼭 나오니까 정리를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른거를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첫번째, 일방, 꼭 저렇게 다른 법률, 농협, 농협도 중겹하니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서 중겹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좀 특수하다고 특수법인이 이렇게도 모릅니다. 시험 문제는 저렇게 나올 거고요. 다른 법률에 따라서 중겹을 할 수 있다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주계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안 둔다. 첫번째, 벌써 오른거만 찾아보라고 했는데 틀렸네. 1번, 2번은 벌써 틀렸네. 5번도 틀렸네. 그러면 3번하고 4번 중에서 맞았건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ㄷ번, ㄴ 번 보시겠어요. ㄴ 번 보면 또 정답이 바로 나오겄네. ㄴ 번,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신고서를 주된 사무소, 아주 정확하죠. 따로급반부 정말 맞습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다 제출을 해야 된다. 맞았죠. 저런 문제 꼭 나오고, ㄴ 번은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ㄷ번 볼까요. 그럼 이제 정말 답은 벌써 2, 3번 나왔고, 이제 확실하면 정말 아예 가도 되고, 세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그 신고령이 적합하면 국토교통부로 영의해서 정하는 신고필증을 맞죠. 분사무소니까 등록증 아니고 신고필증을 교부를 해야 된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ㄷ번, 맞았고. 1번 보시고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려는 자는 법인 등기상 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대요. 제출한다, 안한다? 안한다. 전산이 다 뜨니까 아내의 5호계입니다. 2번, 옹뚱한 수료였습니다. 답은 정말 3번이 맞고,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정도는 뒤쪽에 76번, 사무소 설치인데 간단해 보입니다. 사무소 설치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분사무소, 법인 아니면 정말 줄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그냥 편하고요. 그 다음에 분사무소 2번, 설치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기업공사와 공동을 사용할 수는 없다. 정말 악용하니까 안 된다고 했습니다. 2번도 편하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이거 26회째 나왔었다. 법인인 기업공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경우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완전 따로 국밥이라고 했는데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정말 이 정도는 꼭 자주 나오니까 어리도 이 정도 나올 거니까 쉽게 맞출 수 있고, 이 정도면 또 쉬운 거니까 왜 또 그냥 무슨 의심을 쳐서 걔 또 몇 번 읽어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서비스를 줘요. 쉬운 문제도. 그 다음 네 번째는 공인주계사법 위반에서 2 이상 중개사무소 642개 딱 걸립니다. 그런 경우는 등록,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동을 취소할 수 있다. 맞잖아요. 이거 다 하이한다 그러면 X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개혁공사는 이동용했던 임시중개시설물은 허가를 받으면 이런 소리 없습니다.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맞네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7번도 26개 때 문제인데 괜찮아요. 보실까요? 오른 거. 먼저 1번 보실까요? 등록관청은 개혁공인주사 등의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그런데 실수할 수가 없대요. 있다 없다? 있다. 모두 다 가능합니다. 등록관청도 시의 도지사도 국토교통부 장관도 거래사고 예방 다 예방해야죠. 국가 다 등장하고 다 가서 받을 수가 있고 1번 X 교육하고 막 섞어놨는데 틀렸네. 그 다음 2번 보시면 개혁공사는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 이전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지치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를 해야 된다. 맞았죠? 이전. 이전하게 되면 정말 간판 철거를 지치없이 꾸물거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치없이 안 하면 간판 뜯어가 기억을 안 주셔야 됩니다. 사람 불러다가 돼지팽에 돈은 엄청 들어가.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개혁공사로서 폐업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소속 공인주사로서 고용신고 대상이 된 자는 그리고 고용신고일 전 1년 이내에 지금 1년 이낸데 고용신고일 전에 다시 실무격을 받아야 한대요.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다 아는데 가서 또 받으라고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그런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1년 넘어야 다시 받아야 하죠. 여러 문제도 정말 자주 내니까 한번 조심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막 섞어놨네요. 개혁공사가 조직했던 사업자 단체 1월에 영업하지 맙시다.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으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최근 2년 이내에 저렇게 2년 욕하고 째려본다고 했습니다. 욕을 한 번 더 해요. 2회 이상 한 개입니다. 정말 쌍력을 날립니다. 두 번 이상을 받으면 공인주계에서 그런데 공인주계에서 갑자기 자극이 취소된대요. 이 제재가 뭐래요? 등록지소. 등록지소 할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자극지소가 아닙니다. 자극지소 4개 전혀 안 들어갑니다. 꼭 이런 식으로 제재 갖고 시비 걸면 약간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프린트 한 장짜리 있는 거 정량하면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 점검 좀 해놓으시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 잘 가다가 또 4번은 또 상당히 애매하면 어느 것이 하다가 또 2번 4번 찍다가 내가 찍으면 꼭 정답 피해가 아닙니다. 이거 보셔야 됩니다. 이거 엉뚱한 소리가 나왔고요. 등록지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중계보조는 사무소 명칭, 그 다음에 소재지, 그리고 연락처. 자기 성명을 명시해서 중계돼서 한번 저기 보존, 커피 타는 애, 표시 광고를 할 수가 있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교도소 갑니다. 1학년 일반으로 소속도 안 됩니다. 반드시 누구라고요? 개업, 공인 중에서 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꼭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78번은 겸업이 나왔네요. 겸업은 한 문제 무조건 나오고, 이건 안 나올 수가 아예 없고. 라고 해서 이제 겸업도 한 문제 바로 정리를 한번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편하게, 편하게 맞출 수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그냥 쉽게 얼른 가서 낼름 풀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51번은 이제 겸업, 겸을 할 수 있다는 겸업 바로 6개, 6개인데 등록 주소까지 당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겸업은 중계보수가 적용이 안 됩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거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보제공, 관리된, 분양된 이런 거니까 겸업은 중계보수가 아니에요. 기억을 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상업용, 문장으로만 냅니다. 용도가 맞아야 돼. 상업용 건축물, 상가 그래도 괜찮은데 상업용 건축물이지. 여기다 이제 농업용, 공업용 맨날 써봤고요. 그리고 프린트물에 다 있습니다. 농업용 안대, 비닐하우스, 그 다음에 공업용 공장 안대입니다. 공업용 건축물 이런 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밑, 주택은 다 됩니다. 주택, 주택에 임대관리, 여기다 또 임대 없으면 안 됩니다. 임대 관리, 임대 관리 등 그랬습니다. 여기도 이제 임대요. 딱 문장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을 거고요. 임대를 업으로 한다. 건물을 막 사다가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가 네가 무슨 임대 사업자니? 말이 안 됩니다. 등,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리된, 부동산에 관리된인데 여기 관리를 하는 전문가, 주택관리사가 따로 있을 건데 관리를 안 하는 것들은 우리가 규모가 좀 적은 것들은 관리 등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여기다가 관리업 이런 식으로 관리를 업으로 한다. 주택관리사니 그럴 겁니다.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는 토지에 관리된 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합니다. 위에는 주택이나 상가라고 했지 토지에 관리된, 토지에 관리된 건 아니다. 이런 문제 앞으로 계속 낼 겁니다. 한 문제 올해도 나와, 나오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부동산, 부동산 컨설팅은 정말 괜찮아요. 부동산의, 부동산의 뭐를 바로 이용, 그리고 끝에 상담입니다. 여기다 개발업,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개발상담, 그리고 무슨 상담, 거래에, 거래에 관한 상담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래에, 그리고 관한, 여기는 상담이지 다른 건 또 안 되겠습니다. 상담, 그리고 시험 문제가 개발업도 나왔다고 합니다. 개발업, 하여튼 무슨 세 글자만 들어가면 다 이상합니다. 여기에도 개발업, 그러면 개발상담이지 무슨 개발업이요. 거기다가 개론 배운다고 투자상담, 투자상담을 보면 시험 문제 내봤습니다. 투자상담한다고요? 아닙니다. 증권 발행, 감정평가 이런 거 다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그냥 엉뚱한 소리 하게 되면 저런 거 아니요라고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동산 나왔으니까 사람 나온다. 공인주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소속임원단이라고 있습니다. 누가 경영할 건데? 개업공인주계사입니다. 개업공인주계사를, 여기 사람 대상입니다. 개업공인주계사를 대상으로 한, 대상으로 한, 여기는 중개업의 경영기법. 중개업의 경영, 바로 경영무장 때문에 경영을 누가 할 건데? 저기 개업이기입니다. 경영기법이나, 바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기법이나 경영정보의 제공을 여기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공. 그런데 여기다 이제 무슨 공인주계사 시험을 이런 식으로 내봤습니다. 공인주계사, 바로 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같은 사람, 이거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소속도, 소속도 아니고 임원도, 임원이나 사원도, 임원이나 사원을 대상으로 한 여기도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건 안 물어볼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하냐고, 게임입니다. 그 다음 네 번째는 첫 번째하고 똑같아요. 여기는 안 써요. 상업용, 여기도 건축물이고 내용만 좀 다른데, 저기 견본주택, 요즘 모델하우스라고 용어가 달라졌잖아요. 바로 홍보관이라고도 요즘 많이 쓰긴 하는데, 및, 그리고 이제 주택의, 주택의 뭐라고요? 분양, 여기는 분양댕입니다. 분양댕, 분양댕 같은 것도 나중에 실무에서는 괜찮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보면 건물 막지어 대여, 그러면 분양댕 같은 건 괜찮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0.4 이런 걸 적용 안 되니까 2억, 그러면 한 500만 원 받아도 괜찮고 계십니다. 분양댕, 여기다 이제 분양업, 그러면 건물을 막지어다가 분양을 업으로 하는 거, 네가 뭐 건설회사니? 그럴 겁니다. 말 안 되고요. 그리고 토지, 토지를 뭐 텁들고 쓸겄네? 토지에 분양댕, 토지에 분양댕 있다, 없다? 땅은 없다, 관리댕이고 분양댕이고 여기는 없다. 그런 거하고는 여기는 관련이 정말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없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어차피 245님 가게입니다. 먼저 충계의뢰의 의뢰가 있으면, 그리고 이사업체, 도배업체는 뭐라고요? 운영, 그게 아니라 이사나, 그리고 도배, 어차피 이사, 도배하잖아요. 이사 오면 도배업체의, 그리고 뭐라고요? 업체의 운영, 그게 아니라 소계입니다. 소계, 알선입니다. 소계 등, 그리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서비스입니다. 용역이 뭐라고요? 알선, 또 여기다 용역의 제공, 이렇게 여기는 알선입니다. 알선이지, 이사업체, 바로 여기 소계 대신에 이사업체 운영, 이런 식으로 옹뚱한 소리 하거나, 아니면 용역의 제공이라고 하거나, 또 세 글자 들어가면 또 이상의 용역어, 이렇게 용역을 업으로 한다. 이런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정말 세 글자들 다 일상합니다. 임대업, 관리업, 개발업, 분양업, 그리고 용역업, 이런 것들은 다 익스, 너무 세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에 저기 끝에 가서 배울 건데, 권리분석, 경매대상, 부동산, 그리고 권리분석이나, 그리고 뭐, 취득의 알선, 취득의 알선. 경매대상은 어떻게 취득할까요? 우리는 아마 저기 대전으로 갈 것 같은데, 취득의 알선. 그럼 이제 이거 좀 약한 거, 그리고 이제 매수신청 아니면 입찰, 내가 그냥 입찰해 줄게. 매수나 또는 입찰신청에 뭐를 할 수 있다고요? 대리, 대리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내용을 조심하실 게 모든 개업이 그러면 또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도 이미 나왔었고, 그리고 등록하는 것은 이건 등록 안 합니다. 이건 저기 지방법원에 등록하지 않고 자격증만 가지고 있으면 권리분석돼요. 50만 원 받을 수 있어요. 취득의 알선도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는 지방법원에, 지방법원에, 저기 어디 무슨 법원 행정처장한테 그러면 안 되고, 지방법원에 뭐를요? 등록하고 교육도 받아야 되고, 여기입니다. 여기는 독박스입니다. 32에서 44시간의 경매관학 교육을 받아요. 대표자만 받아요. 그건 나중에 배울 겁니다.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 못하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부칙. 부칙 그러면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아주 그냥 거품도 문다고 했습니다. 그 정도로 부칙은 자격증이 없습니다. 억울하면 자격증을 따봐봐, 그럽니다. 자격증.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라서 간판도 다르고, 경매도 못하고, 업무적도 시도고, 정말 여러 가지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세히 안 물어서 그렇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건 물어봤습니다. 모든 계획공사가 다 매수신청되리. 이거는 부칙은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가 무조건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는 조금 가탈스러워도 보면 금방 나오니까 문장 엄청 짧아요. 이런 것도 간단하게 풀 수가 있습니다. 28회 때 문제래요. 먼저 공인주계사, 법령사, 법인위기업본사가 중개업과 겸업으로 할 수 있는 업무가 그런데 아닌 거래요. 아닌 거. 잘못 보면 답이 쉽게 안 나옵니다. 첫 번째, 주택의, 그리고 임대관리 들어가죠. 임대관리 정말 들어갑니다. 임대업, 그랬으면 X일 건데 들어가고, 개발업이라고 안 했는데 2번,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상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그런데 세 번째, 톱 들고 쓸 것네. 토지에 대한 분양대. 토지에 대한 분양대가 된다, 안 된다. 정말 저기 톱 들고 가서 쓸 겁니까? 말이 안 되죠. 토지에 대한 분양대가 없어 그런가. 상업용 건축물하고 주택에 분양대가 무슨 토지에 분양대가? 당신이 무슨 택지개발, 사업하세요? 세 번째, 이 놈이 바로 정읍니다. 네 번째는 개업공인주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개업 맞잖아요. 중개업의 경영기법에 제공,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중개의뢰니 의뢰를 하면 중개의 부스라는 영역의 알선, 영역의 알선 맞아요. 영역의 제공 그러면 이상하죠. 그 다음 79번 한번 보실까요? 79번 여기는 중개관리 설명이 돼 거기서 맞으면 O, 틀리면 X를 여러 번 공단을 좋아해요. 바로 오르면 O, 틀리면 X를 바르게 표기한 것은 뭘까요? 박스 한번 잡을까요? 먼저 첫 번째 기업번, 법인인 개업공사는 토지에 분양대가 업무도 할 수 있다. 그런데 토지에 분양대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된다니까요. 관리된, 분양대가 안 된다. 법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기업번 X. 첫 번째 기업번 X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정답인가 봐. 4번, 5번은 답이 아닌가 봐. 이건 조금 어려우면 얘는 보류해야 됩니다. 그 다음 니은법 뭐 보실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부동산의 개발에 관한, 부칙도 가능해.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중개의뢰으로부터 합의된, 합의가 아닌 상황입니다. 이건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이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이런 질문 조금 어려우시면 잘 보셔야 됩니다. 겸업도 맞았고 겸업은 중개 보수가 적용 안 되니까 여기는 그냥 정보 제공이다 보니까 0.9가 뭐가 있겠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금액 맞춰주고 매매계약서 쓰고 그래야 0.9에 0.5에 이뤄쳐가 됩니다. 지금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어요. 니은법은 맞았고 겸입니다. 니은법은 5. 그러면 1번, 3번 중에서 답이겠구만. 기억을 흐릅니다. 그 다음 D급번 보실까요? 개업군사는 중개 보수원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가 맞았나?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들어오더라. 열흘, 10일입니다. 열심히 생각하다 집에서 들어오는 소리 안 하면 얼른 낼름 들어가야 됩니다. 지체 없이 틀렸고. 숨 넘어가겠다. 국토교통부를 이용해서 지체 없이 틀렸으면 신고를 해야 된다. 여름 틀렸네. 벌써 답이 나왔네. 라고 기억을 흐릴야됩니다. 그 다음 일본까지 같이 보실까요? 개업군사 갑이 임차했던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주회사 의리 공동으로 사용하려고 하면 의료, 개설등록 신청지에 건물주회, 건물주회, 저렇게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건물주회입니다. 건물주, 전물주 밑에 건물주회입니다. 건물주회, 바로 사용승락서를 첨부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누구래요? 다른, 그렇죠? 다른 기업군사. 다른 기업군사입니다. 다른 사무소 가서 또 따라와서 반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다른 기업한테 동의받았니 다른 기업군사의 승락섭니다. 이렇게 치사하게 넣었다는 겁니다. 일본 액수기입니다. 답은 이미 나왔는데 일본이어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 문제로 이제 기춘문제 한번 나왔던 거 쭉 한번 묶어놓으니까 괜찮아 보이고 그리고 뒤로 넘겨보시고 뒤에. 뒤에 이제 80번의 겸업. 여기도 이제 오른 건데 여기서 이제 겸업 내용들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돼요. 옆에 83번까지 쭉 나왔네요. 먼저 80번. 겸업에 대한 설명들에 오른 거. 일본 보시면 모든 개업공인조사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이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여기는 모든 게 할 수 있다. 가능하죠. 부칙은 여기 경매만 경매만 경매만.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는 경영기법이니까 다 되죠. 아 경 그러니까 경기 일으켰다고 잘못 보셨네. 그럼 경매. 아 진짜 그럴 수도 있겠네. 아주 입이 방정이네. 입이 방정인데 정말 그러네요. 하필이면. 여기 경 있네 경. 경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데 경매. 여기가 그렇지 않은 거지. 하필이면 저 주책이 또 경이 있네. 개는 또 이러면 진짜 큰일 나겠네. 요거는 되죠. 경영기법 그건 됩니다. 기법. 기법은 됩니다. 여기는 아예 그냥 한 60년대부터 중개업하고 있었고 경영기법 제공은 아주 최고로 잘할 겁니다. 1, 2번 연험은. 연험이 맞죠. 2번 보실까요. 괜히 또 답이 없다고 백댕 돌고 계시겠네. 시험장 가고. 2번 볼까요. 법인이 아닌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는 법인인 개업공사에게 허용된 경험법모를 모두 여기서 이제 모두가 여기서 틀린 게 있잖아. 모두 영의를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여기가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경매. 이런 게 바로 모두. 이게 꼭 맞을 것 같아도 아니다. 경매 그러면 경기 일으키는 부칙이 있다. 2번. 이런 문제가 정말 막연하게 쏘려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까요. 법인인 개업공사는 중개의뢰에 따른 더배 그리고 이사업체를 겸업으로 할 수 있대요. 이사업체를 겸업으로 합니까? 아니요. 여기 소개를 하라고 할지 겸업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아예 아니라는 거야. 운영이 되겄네. 말이 안 돼. 그러다가 등록 취소 당해. 그 다음 여섯 번째 5번 보실까요. 여러분 세대수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공인주계산기업부사는 20억 미만, 20억 이상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건설되는 단독주택에 분양된 경험법모를 할 수가 없대요. 할 수 있다. 세대수는 묻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해야 되니까 저건 틀렸네. 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81번에서는 겸업제한 설명에 대해 틀린 것. 이런 식으로 유사하게도 가끔씩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정말 다른 법률은 안 돼. 공인주계산기업호사는 공인주계산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 제안하지 않는 거니까 안는 업무를 겸업으로 할 수가 있다. 그렇죠. 맞아요. 뭐 이런 질문 가끔씩 나옵니다. 맞아요. 어차피 여기는 제안하지 않으니까 가능합니다. 그런데 2번 볼까요. 법인이 아닌 모든, 그 모든의 거품 무는 사람 하나 있다. 모든 기업공사는 그 다음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대상. 이렇게 여기 경매입니다.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시정대를 할 수 있다. 없는 사람 하나 있다. 누구? 부칙. 부칙입니다. 그건 물어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당연히 공인주계산은 이 사업자를 소개할 수 있는 건 맞았고 그 다음에 분양된 사업은 맞았고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저렇게 등록 취소 당할 수가 있습니다. 겸임할 때 겸임을 받잖아요. 겸업자를 위반하. 꼭 이렇게 제재를 마지막에 꼭 내서 시비를 거는 경우가 거의 많습니다. 위반하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는 제재가 맞아. 그리고 이제 작년도 문제인데요. 작년도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저렇게 또 박스 또 달리기 위해서 시험 문제 낸다. 저거 아니면 83번 같은 형태. 이 정도에서 분명히 하나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도 문제 보실까요? 공인주계산 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사관 겸업할 수 있는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한번 모두 한번 골라보세요. 기업번호는 저기 세 번째 임대업. 저 세 글자가 이상하지 않아요? 먼저 기업번호 보시니까 주택의 임대관리. 임대관리는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부동산의 임대업. 임대업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첫 번째 기업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벌써 1번, 3번. 두 놈 틀렸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 니은번. 편안해요. 부동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에 관한 상담. 된다 된다 된다. 된다. 우리가 많이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상담 가능해요. 개발 좀 해보시죠. 그래야 재산세가 종합부동산세가 적게 나오죠. 비사업용이 안 되니까. 괜히 또 정말 비사업용이 되면 세금만 왕창 나와요. 니은번. 이런 거 개발해봐라 그러면 안 해. 그럴 거니까 세금이 어째 그러면 귀가 쏠기 달 겁니다. 그래갖고 개발하고 개발 다 해놓으면 내가 분양하고 아주 그냥 마당 쓸다가 돈도 줍고 난리가 날 겁니다. 니은번. 이건 가능해요. 그다음 디귿번 볼까요. 중계의뢰의 의뢰에 따른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에 잘 나가다가 이상하네요. 용역에 제공. 된다 안 된다. 좀 안 된다. 그래서 니은번, 디귿번 들어가면 안 되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 4번도 틀렸네. 3번도 틀렸네. 답은 나왔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릴보는 무엇일까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댕. 용도 딱 맞죠. 분양댕 맞죠. 분양업그룹 이상 했을 건데 릴보는 들어가고. 그리고 국세징수법에 대한 공무원대상 부동산에 대한 입찰신청의 대리 내가 써줄게. 된다 안 된다? 된다.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니은번, 님번, 미은번, 정답은 5번. 그래서 이게 바로 정년도 문제였습니다. 아주 말끔했었고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83번 보실까요. 저렇게 안 내면 이렇게 낼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인주교사 법령상 법인인 개혁공사가 겸업할 수 있는 거래요. 겸업할 수 있는 거. 1번, 용도가 이상하네. 농업용 건축물에 대한 관리댕. 관리댕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뭐가 틀렸다고요. 농업용, 상업용이라고 해야죠. 상업용. 1번은 틀렸고. 2번, 여기도 또 톱 들고 쓸겄네. 토지에 대한 분양댕. 된다 안 된다. 땅은 안 돼. 관리댕도, 분양댕도 터지는 안 돼. 그다음에 세 번째 보실까요. 개혁공인주사가 아닌. 그다음에 공인주교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바로 이제 제공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개혁을 대상으로만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혁이 아닌 그랬네요. 아닌. 그러니까 여기도 틀렸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부동산 개발에 관한 상담. 개발 상담 된다 안 된다? 된다. 답은 이렇게 쉽게 있습니다. 답은 쉽게 있고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우리인에게 경매대상 부동산을 취득시키기 위해서 개혁공인주사 자신의 이름으로 직접 매수신청을 하는 것. 그런데 자신의 이름으로 합니까? 아니요. 이건 낙찰을 받아주는 거지. 무슨 자신의 이름으로 세금만큼 따블로 들어가게. 5번, X. 그런 소리는 없었다. 그런 소리는 없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뒤에 이제 84번하고 85번까지 겸허. 아주 문제가 많은데. 한번 84번 보실까요? 여기도 설명인데 겸허. 어른 거. 1번 보실까요? 토지에 분양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토지에 분양돼. 토지에 관리돼. 안 돼. 땅은 안 돼. 2번 보시면 중기업에 부수되는 도배나 이사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운영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상업용 건축물에 분양돼. 그런데 상업용 건축물 잘 나왔고 분양돼 잘 나왔는데 이제는 또 할 수 없대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또 어떤 소리하고 있네. 네 번째는 겸업제한 위반을 했을 때는 등록관청은 또 제재값고 이렇게 10이거나 육사 2기의 겸임,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그렇죠? 맞아요. 맞다. 제재 맞습니다. 육사 2기 들어갑니다. 등록 취소할 수 있다. 2박 3분 싹싹 빌면 받을 수도 있다. 정형률의 딱 걸리면 8개의 절단 나눈 대기입니다. 오히려 4번 제재가 맞았습니다. 5번 대법원 규칙이 정하고 있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 법원에 등록하지 않고는 권리분석일 건데 경매 대상, 그리고 변호사고 위반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등록을 안 하면 부동산에 매수신청들을 할 수 있대요. 할 수 있다. 안 된다. 매수신청, 입찰신청들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틀렸고 답은 4번이고 그리고 이제 85번, 작년도 문제하고 유사하잖아요. 26회 때 나왔던 거 한번 보실까요? 법인인 개업공사가 여기는 할 수 있는 업무를 박스에서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골라보세요. 모두 답일 수도 있어요. 보실까요? 여러분은 개인도 하나가 좀 빠질 것 같았고 3번, 4번에 눈이 가요. 눈이 가. 그럴 겁니다. 그쪽 가시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기업번 볼까요? 주택에 분양대 들어가죠. 주택 들어가고 분양대는 들어가고 분양업 그랬으면 빠졌을 건데 들어가게입니다. 그러면 2번은 답이 아닌가 봐. 그 다음 니음번에 이제 부정산의 이용 그리고 개발 거래관화 상단. 정말 들어가죠. 너무 무장 그냥 편하게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운영이라고 안 했는데 중개의뢰는 의뢰에 따른 이사업체 소개. 소개 맞잖아요. 전화번호 들어가입니다. 계속 다 들어가요. 니음번 볼까요? 개업공사를 대상으로 한, 개업을 또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중개업의 경영. 경영 누가 할까요? 저 개업이기입니다. 경영기법의 제공.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럼 결론적으로 답은 몇 번입니까? 5번. 5번. 다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성의 없는 문제입니다. 아주 문제 내기 싫었나 봅니다. 그래서 4개가 모두 맞았고 문장 하나라도 좀 바꿔보지. 그냥 다 성의 없이 4개 다 맞았어. 이런 문제는 또 시간을 빼앗아. 이거 막 두 번, 세 번 괜히 그냥 트집 잡으려고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답은 5번이요.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고용인 문제도 정말 반드시 나오니까 고용인. 55페이지. 이런 것들은 꼭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빨리 맞출 수 있도록 문제를 얼른 한번 풀어보시라 됩니다. 그래서 55페이지. 55페이지인데 고용인. 고용인 문제도 한 문제. 고용인에 대해서는 신고하세요. 그리고 책임이 어떻게 됩니까? 이런 문제에서 하나가 반드시 우리가 고용에서 쓰잖아요. 옛날에는 사용인 그랬습니다. 사용인. 사람은 어떻게 쓰냐고. 사람은 물건이니 사용인. 그래서 고용인이라고 문장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신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들어왔다 신고라고 해서 바로 고용신고. 그리고 나갔다 신고. 고용신고하고. 그다음에 종료신고. 요즘 여기 자주 내오기입니다. 종료. 나갔다. 종료신고. 옛날에는 해고신고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스스로 나갈 수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는 끝났다 신고. 종료신고. 먼저 고용신고는 등록신청할 때도 가능한데 언제 한대요?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입니다. 요즘에는 후직시 작군인다고 했습니다.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를 해야 됩니다. 후직시도 정말 안 되는 문장. 업무 개시 전. 그런데 여기다가 또 열흘 이내. 옛날에 열흘 이내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열흘 이내 신고는 나갔다 신고가 열흘 이내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먼저 해야 됩니다. 먼저 해라. 그런데 나갔다 신고는 또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저것이 그냥 한 일주일 되더니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옵니다. 짐당한 며느리도 다시 내쫓으면 안 되고 그럼 다시 영업해 이럴 거니까 7일 열매하다는 겁니다. 지체 없이도 더 열매하고. 그래서 언제라고요? 열흘. 끝나고 나갔다. 그러면 열흘 만에 열심히 생각하다가 들어온다. 열흘 이내에. 이렇게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지체 없이나. 여기다 30일 돈 내봤는데 너무 엉뚱해서 걸린다. 열흘. 열흘 이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하면 이거 업무 정지라는 저제가 있습니다. 저제는 안 물어봤는데 업무 정지. 100만 원 약 받으러 간다. 업무 정지입니다. 그리고 별표.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별표 2개월. 별표 1개월짜리는 다른 쪽. 계약금 등의 반환체 무기행 보장에서는 두세 분도 내봤습니다. 아직은 안 내봤는데 조심하시고 재질은 좀 약해 보겠습니다. 열흘 이내에 신고하셔야 되고 안 하면 별표 업무 정지 1개월로 얻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책임이 꼭 시험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는 민사. 밥상 3개입니다. 민사 책임. 그러면 먼저 우리 고용인이 손해를 입혀놨습니다. 고용인이 손해배상. 그러면 정의범 고용인도 손해배상 책임. 그런데 우리 개혁공사도 완전히 똑같은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공사도 똑같이 모여라. 손해배상. 천만 원 깨먹었다 합니다. 당신 책임지세요 그러면 예 요소로밖에 못합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 손해배상 책임의 성질은 똑같다. 연대. 우리 프론트물 꼭 이렇게 들었을 건데 연대책이에요. 그리고 고위관실이 없어도 책임을 책임져야 된다. 라고 해서 이거 꼼짝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종업원한테 천만 원 먼저 물어주고 돈 내놔. 구상권.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된다 합니다. 돈 없어요. 배만 들이대면 저건 배를 쬐고 올 수도 없고 큰일 납니다. 구상권 행사밖에 안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못 받을 수도 있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형사 책임에서 정말 예배가 많다고 했습니다. 형사 책임. 그러면 우리 고용인이 징역이나 그럼 저게 3학년에 그리고 1학년에 징역이나 벌금에 해당되면 개국 공사. 그런데 징역은 없다는 벌금.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무제가 동일한 벌금형을 15일 때 그렇게 어려울 때는 동일한 벌금형 아닙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건데 금액은 다를 수 있죠. 벌금형 선고를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둘을 나란히 벌했네요. 이걸 뭐라고 한다? 양벌. 그런데 완전히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징역은 없다고요.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양벌 규정으로. 양벌 규정으로 책임을 져요. 양벌 규정의 바로 책임입니다. 책임을 지고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책임을 안 지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작년대는 상당한 주의를 했는데도 벌금이 있다. 이런 식으로 냈었다는 겁니다. 상당한 주의를 했거나 그리고 관리를 바로 소홀히 하지 않았다. 관리를 소홀하게 하지 않았다. 그랬을 때 벌금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벌금이 없다. 그런데 만약에 벌금을 300만 원 이상 얻어맞아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어도 등록주소는 된다, 안 된다. 종봉 때문이니까 등록주소 안 돼요. 이렇게 여기는 얘기가 많다고 합니다. 등록주소 안 되고. 그리고 여기는 구상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구상권은 없죠. 구상권까지는 안 물어봐야 됩니다. 구상권은 종봉을 대신해서 벌금 내준 게 아니기 때문에 문단속 잘못됐다고 본인 책임이지, 자기 팔자지. 여기는 구상권이 아니라는 겁니다. 조심해라. 그다음에 세 번째는 간단하고요. 밥상도 행정. 행정 책임인데 검증이 이중소속입니다. 오후 2시만 되면 꼭 없어져요. 정업은 뒷공무원이 밟아보라고 했습니다. 행정 책임. 여기는 등록주소, 업무정지 받기는 어려워. 물론 소속은 자격증 받겠지만 개업공사는 이 사람 대신해서 등록주소나 등록주소는 3년 동안 못할 수 있다고요. 이중소속은. 그다음에 업무정지를 얻어맞을 수가 있습니다. 업무정지 얻어맞는데 그런데 누구만 대신 얻어맞네요. 종업은 대신해서 대위책임. 이걸 대위책임이라고 합니다. 대위. 종업은 대신했다는 대위. 맨날 믿어서 채권자 대위 그럴 건데 대위 책임으로 우리가 대신 3년 동안 영 못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놈이 제일 무서울지 몰라. 돈만 내면 나중에 돈 벌면 될 건데 이거는 문 닫아야 돼. 3년 동안이나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밥상 3개 이런 게 꼭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고용인 문제 바로 86번 86번 이런 게 바로 여기 아마 28대 문제 나왔던 거 기출문제입니다. 86번 아주 괜찮고요. 고용인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1번 보실까요? 1번 보시면 전장문석입니다. 인장 등록 가능하고 고용신고도 가능하고 먼저 고용신고인데 옳은 거 1번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는 전장문석에 의해서도 할 수 있다.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바로 정말 정답이 28대 그때 달라졌는데 그때 8월이 있었습니다. 2번의 정답이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2번 보시면 중계보호조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 가능성은 시 도지사에게 그의 공인주계사 자격을 요청을 해야 된다. 이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큰일 날 소리죠. 저기 중계보호조는 누군데? 커피 타는 애입니다. 마스크 씌워놨고 수갑 씌워놨고 아무리 도 못하고 자격증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이런 문장은 정말 제일 엉뚱합니다. 어떻게 중계보호조는 자격증이 없는데 확인 요청을 하나고 그건 소소기죄입니다. 그러니까 저기 소소공인주사는 요청해야 된다. 그 소리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살짝 바꿔 놨다. 요즘 아주 바꿔치기를 더 잘합니다. 2번은 너무 엉뚱소리고 얘가 제일 이상하고 세 번째 중계보호조는 고용신고자 1년 이내에 사장님하고 나란히 손잡고 받고 있건에 사흘동안 빡세게 잠깐 졸다가 보면 끝난다고 했는데 안 일어나면 깨워갖고 보낸다는 뭔 교육인데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대요. 중계보존이 무슨 교육을 받습니까? 직무교육 교육은 나중에 또 배울 거예요. 우리도 세 번째도 말이 안 되고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정말 저렇게 30일일까? 집 나간 며느리 개업공사는 소속 공인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미 사무손 문 닫으라고 처분 떨어졌겠다.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다 신고를 해야 된다. 며칠이래요? 열흘, 10일, 7일 같은데, 15일 같은데 열흘 이전하고 똑같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열심히 생각하다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외국인을 소속 공인사로 고용신고한 경우는 그의 공인주계사 자격을 증명하는 그 다음에 서류를 첨부를 해야 된다. 공인주계사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다고요? 아니요. 그건 결격이지, 결격입니다. 결격사에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를 하라고 외국인은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자격증 따쓰면 시의 도지사한테 물어볼 거요 라고 할 거니까 5번도 엉뚱한 소리가 나왔습니다. 5분이 약간 애매했어요. 답은 몇 번이다? 1번 1번 아주 편하게 나왔다는 겁니다. 답은 1번 28일 때 기출문제였었다.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87번도 괜찮아 보이고 고용신고인데 여기도 고용에 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읽어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중계부호자로 고용하면 옛날에 정말 저렬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를 걸 고용했을 때니까 고용위로부터 열흘 이내에 이미 늦었네 여기다가 열흘 끌으면 어떡할 거 아닌가? 나갔다 신고가 열흘이지 열흘 이내에 신고를 해야 된다. 아닌데요. 언제라고요? 업무 계시죠? 칠판이 있고만 업무 계시죠? 그러니까입니다. 2번 보실까요? 중계부호자로 모든 행위는 사무소 바깥에 나가서 누구를 신나게 들고 패고 왔다? 그건 지팔자. 그러면서 봤을 겁니다. 모든 행위 아니라고 했을 건데 저렇게 모든 행위 많이 시험을 내봤습니다.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에 우리 보고 차라리 죽으라고 하라고 합니다. 개업 보고 행위를 행위로 본다. 맞아다 들렸다. 업무상. 업무상입니다. 이렇게 딱 길목을 알며 시험장하면 답이 이제 보여요. 업무상. 업무상이라서 무슨 소리 한대요? 사무소 안에서 벌어진 일만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개업공사는 개업공사가 중계보존원을 고용관계 종료 신고하려고 할 때는 사전에 사전이래요. 무슨 점쟁인가 봐. 쟤 나갈 것 같아요. 이런 거 하면 사전에. 그럼 아주 서울에 미아리 가서 자리 깔고 있어야 되겠네.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 나갔다. 그것도 열흘이나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데 무슨 소설을 쓴대요? 세 번째. 이거 웅땅 소리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한 경우는 소속 공인주사는 자격증 검은 됩니까? 저것도 2조회 온다는데 자격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는다. 맞다. 답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시 도지사한테 자격증 교부를 확인할 거예요. 또 서식에 발급을 누가 해줬느냐고 발급 시도를 쓰라고 합니다. 그 도지사한테 물어보게. 네 번째가 맞죠? 그다음에 5번에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인에 사용할 인장으로 옛날에 저법이었는데 지금 저법이 아닐 걸 인간증명법에 따라서 신고한 인장을 등록을 해야 된다. 그건 아니다. 가족관계, 주민등록법. 그 법이었습니다. 다섯 번째도 너무 엉뚱하고 오게 됩니다. 답은 4번. 그래도 괜찮아 보여요. 그다음에 뒤로 볼까요? 뒤에 88번. 88번에 중개 보존. 중개 보존에 대한 설명이 돼 틀린 것은 뭘까요? 얘도 기출문제네요.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1번은 아주 용어적이 그냥 그대로죠. 중개 보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업한테 소속하여 그다음에 두 번째 줄에 딱 중간에 현장 안내. 또 여기다가 확인 설명이라고 속였습니다. 일반선문 등 개업공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무한선한 보호조하는 자. 용어적이 그냥 그대로 법전에서 벗겨다가 그대로 그냥 복사해서 붙여놨습니다. 맞아. 1번은 맞고 그런데 틀린 거 고르래요. 2번. 잘 보셔야 됩니다. 열흘 만에 신고하면 어디 터지겄네. 개업공사는 중개 보존관의 고용관계가 종료. 나갔다 신고 나간 집 나간 며느리 며칠 만에 꼭 생각하다가 들어와 열심히 생각하다가 종료된 경우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 저렇게 맨날 숫자 바꾼다고 27일 때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아닐건데 얼마? 열흘. 그래서 열흘인데 무슨 또 여기다 7일이라고 아까 30일로 나왔더만 열흘. 그래서 2번이 바로 틀렸네. 그리고 중개 보존. 수갑도 채워놨는데 인장 등록할 그 의무가 있습니까? 없다. 맞잖아요. 그다음에 중개 보존은 4번 외국인을 고용을 했을 경우에 중개 보존으로 결격사위가 없음을 아까 내는 소리가 자극증도 아니다. 결격사위가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4번 연호 맞았고 5번 업무상 여기 나왔네. 중개 보존의 업무상 아까 모든 행위는 그래서 틀렸다고요?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권 사행위로 번다. 맞네요. 여기입니다. 답은 몇 번? 2번. 그다음에 89번에 소속만 내봤습니다. 소속. 가끔 저렇게 중개 보존만 소속으로 고용인 문제를 낼 때가 있어요. 여기 소속인데 어른가. 2번 뭐실까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사에 소속 공인주사는 실무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뭐 말이 되는 소리다? 아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저렇게 유사하게 내봤었다고 합니다. 다. 다 이수를 위하지 무슨 엉뚱한 소리 안 돼요? 1번 X. 2번에 소속 공인주사는 부동산 거래 신고 업무를 대리할 수 없다. 없다. 아니라 있다. 다 가능합니다. 있다. 중개 보존이 안 된다는 거지 가능해요. 엉뚱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개 보존은 소속 공인주사가 될 수 없지만 소속 공인주사는 개업공사가 될 수가 있다. 이건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게 아닙니다. 등록한 사람이 개업이고 사무소가 개업인데 어떻게 소속이 개업이 될 수 있겠냐고 말이나 되는 소리니? 그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개업공사의 과실로 중개 어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양벌 규정에 의해서 소속 공인주사도 그럼 사무소 겁나서 근무 못하겠네. 소속 공인사도 공동 책임을 진다. 이건 뭐 말이 되는 소리다. 아니다. 정오버님 사고를 쳤을 때 개업이 책임을 진다고 이제 무슨 소리야 한대요? 4번 X. 저것도 유사하게 내본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 못한 소리의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5번 보실까요?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격교사에 해당 여부와 그러니까 7일 걸려 그다음에 실무 교육 수료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된다. 여기도 바로 처리 기간이 좀 있겠는데 바로 여기는 확인한다는 거 맞아요. 정말 다 확인합니다. 5번 이 놈이 맞았고 그리고 이제 옆에 90번에는 여기 이제 틀린 건데 고용인 또 저렇게 문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뭘까요? 1번, 2번, 3번 다 이렇게 업무상 편하게 맞았죠? 업무 개시전도 맞았죠? 2번 그리고 자격증 확인한다는 거 2번도 맞았죠? 그다음에 이제 4번 보실까요? 개업공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하면 소속 공인주사의 자격증 4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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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개사무소에다가 개시를 해야 된다. 그렇죠? 원본 제가 이렇게 원본 사본도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본 원본이 지게입니다. 장롱석에다가 원본은 고의 매셔널 거요. 콜팅까지 해갖고 4번 옹뚱한 수리였습니다. 그리고 보실까요? 열흘 이렇게 맞는 질문 나온다구요. 개업공사가 중개 보존을 고용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에 중개 보존의 고용관계가 종료한 경우는 고용관계 종료로부터 열흘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를 해야 된다. 그렇죠? 맞잖아요. 열흘 집 나간 며느리 열흘 만에 들어온다. 열심히 마저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그 아래쪽에 91번 중개 보존인데 설명 중에서 오른 거 아까 기출문제 나왔던 거 유사하게 1번 보실까요? 먼저 개업공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사에 중개 보존이 될 수 있다? 있다 없다? 없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수입니다. 없다. 이중소속으로 큰 문제가 돼요. 교도소도 가요. 그 다음에 2번 잘 나가다가 보지 않는다. 중개 보존의 업무 상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업공사 상행위로 보지 않는다? 본다. 이건 너무 온땅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커피 타는 애가 수갑도 채워놨고 중개 보존은 중개 사무 확인설명서에다가 서명 날이나 의무가 있대요. 있다 없다 없다. 갯을 쓸 수도 없고 써서도 안 되고 확인설명 해서도 안 되는데 뭔 소리가 안 돼요? 소속이 그러겠죠. 소속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업공사는 중개 보존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면 저렇게 넉넉하게 시간을 줬나 종료된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아까 30일동안 내보더니 등록관청에다가 신고를 해야 된다.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얼마죠? 열흘, 십일 이내에 그 다음에 5번 해볼까요? 중개 보존은 업무상의가 법령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중개 보존에게 업무정지 처분을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 맞죠? 저기 행정처분에서 중개 보존한테 무슨 업무정지를 어떻게 때리겠냐고 그러니까 당신이 중개 보존 자리에 앉으세요. 대비책이 이라고 해서 5번이 맞았습니다. 5번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뒤쪽에 이제 바로 92번 딱 92번까지만 하고 오늘 너무 많냐 하면 정말 이제 요건 한 3주까지 쪼갰었던 거냐 2주 그냥 한번 본 것 같은데 오늘은 딱 요까지만 요까지만 하고 얼른 공법 풀로 가야 되잖아요. 오셔야 됩니다. 민개공을 정말 정리를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건 한 1시간 만에 후다닥 해치우고 그 다음에 조금 어려운 것만 보고요. 진짜 공법하고 민법하고 저 왼수 같은 민개공을 잡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납니다. 나중에 찬바람 나면 절대 안 됩니다. 아주 가슴만 그냥 콩창고 다 끼니까 지금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92번 그 다음에 고용인과의 설명인데 요거 26개 떄네요. 옳은 거 어떻게 출자하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비슷해요. 1번 볼까요? 소속 공인주사에 대한 고용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주계사 자격증을 발급했던 시 도지사한테 그 자격 확인을 요청을 해야 된다. 맞죠? 아까는 무슨 중계보존이라고 해놨습니다. 중계보존 무슨 자격증이 있어? 소속이라고 해야지 1번이 정말 맞았습니다. 1번 맞았고 그 다음에 2번 볼까요? 고용신고인데 무슨 또 열흘이야? 개혁공의사가 소속 공인주사를 고용한 경우는 지금 들어왔다 신고 나갔다 신고가 아니라 그 업무 개시 후 그리고 열흘 이내 아주 너무 여유부리시네 중계보존 신고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사무소 문 닫았다 그 얘기입니다. 여기는 언제? 업무 개시 전 업무 개시 전에 먼저 신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소속이 저렇게 세 시간 네 시간 잠깐 조나 소속 공사는 거용신고 전 1년 이내 직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무슨 교육을 받는다고요? 실무 교육 무슨 직무 교육 중계보존이 받지게 됩니다. 세 번째 그래서 틀렸고 네 번째는 중계보존의 업무 상행위는 그를 고용했던 개혁공사 행위로 추정한다. 뭐라고요? 본다. 내가 지금 민법 문제 풀고 있나 이랬다고 합니다. 무슨 추정이 왜 나와? 본다지. 본다. 민법에서나 추정 간주를 배우는 거지 무슨 또 이렇게 법령에다가 추정이라고 내냐고 얼마나 그냥 소수 쓰려고 고민 고민하다가 저런 문장을 썼을까 네 번째 추정됨을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중계보존의 업무 상 과실로 인했던 불법행위로 중계련에게 손해를 입히면 개혁공사가 손해별상 책임을 지고 근데 뒤에도 잘 봐야 되는데 여기까지 잘 나왔구만 갑자기 중계보존은 그럼 연대는 뭐래? 그 얘기입니다. 중계보존은 그 책임을 지지 않는데요. 진다 안 진다? 진다. 여러분이 정말 기출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때도 그냥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죠. 쉬운 편은 안 있었고 약간 난이도는 있었고 보겠습니다. 92번 1번 여기 26개 때 기출문제였었다. 기억을 꺼내셔야 됩니다. 그 다음 시간에는 인장등록도 꽤나 나올 건데 인장등록은 정리를 또 한참 동안 해야 되고요. 그 다음 휴업 그 다음 시간도 지금 계속 중요한 질문 계속 나옵니다. 이제 전석중계기야 다음 주가 정말 제일 중요하겠다 라고 기억을 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렇게 그냥 오늘도 이제 도서관에 쌓아가고 내가 책 한 거 다 풀어야지 해가지고 그거 풀려고 도서관 가신 것 같은데 안 되고 그리고 동영상으로 보시면 정말 또 집중도 안 되고 그러니까 먼저 학원에 꼭 오셔가지고 한번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기서 출근토장 잘 찍으면 합격하십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